세상의 모든 걸 공작하는 프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레지던트 이블 세븐을 공약해볼건데요 최고 난이도를 노세이브 노다이로 한번 공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카라 안에서 새로 찍고 있네요 두 번이나니까 진짜 부끄럽다 처음에 이 게임할때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이때도 솔로였거든요 지금도 솔로지만 시작부터 뭐 사랑은 연병을 떠는거야 게임이 처음에 좋습니다 이 게임은 미아가 된 우리 여자친구 미아를 찾으러 가는 공포게임입니다 정말 미아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닉값을 잘하는 친구구요 아주 그냥 하루종일 미아가 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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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는 여자친구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게임은 공략이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 있는 일을 조금 더 빠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스포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략인 것만큼 조금 개소리를 많이 하면서 어 좀 쉴 틈 없이 수다리 떨거기 때문에 예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미아의 위치를 알아가지고 온거죠 지금 좋아요 그냥 앞으로 쭈욱 집중해 주시구요 이 모기 새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저 앞에 있는 정문은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주셔야 되구요 여기는 새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의 부모님 여자친구의 부모님한테 여자친구를 이제 아내를 어 진짜 받기 위해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 테스트 보는거라고 보시면 되죠 약간 저기 보이는게 아빠에요 여자친구 아빠인데 어 나보다 약한 남자한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이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클리어 시간은 2시간 안됩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시구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시구요 이제 앞으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 조금씩 꺾을겁니다 어 어 이 게임은 뭐 어렵지 않아요 아니 사실 진짜 어려워요 노 세이브 노다인 진짜 어렵더라구 어 저도 몇번이나 찍어가지고 간신히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음 여기 들어가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구요 드디어 집에서 딥으로 들어왔죠 이 집의 첫번째 부분은 정말 쉽습니다 앞으로 쭉 까주시구요 아 그리고 이 게임은요 여러분들 이 게임 자체가 약간의 패드립이 아닌 패드립을 해요 어 약간 아빠와 엄마와 이 가족들과 싸워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너희 엄마 처리에 싸 아 벌레같은 어 막 약간 이런 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어 엄마를 잡았다고 어 프린님 저 새끼 쓰레기 아니야? 저 새끼 막 엄마 잡았다네? 막 이러면서 아빠 죽였다네? 약간 이런 말은 음 어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서는 이 사다리가 무너지구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또 수영장 있죠? 예 이쪽 밑으로 고민도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어 원래 보통 사람이었으면 한 번쯤은 고민하고 여기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하고 안 들어가는게 정상이지만 어 우리 애단이는 그 딴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네 저번에 노데스 클리어 망해가지고 그치 거품 나오죠 지금까진 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나오리다 요거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따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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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음 요가 좀 물이 더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의 방이 있는데 우리 아내의 방을 몰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스터키가 필요하고요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좋아요 이걸로 열어주시면 완벽 자기야 구하러 왔어 참고로 아내와 연락이 안된 시간은 3년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피부나 머릿결이나 정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죠 나보다 잘 지냈어 이 정도 왜 아빠한테 인사드려야지 거의 엘라스틴 아니야 머리 진짜 찰랑거린다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좀 아쉬운게 아내보다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내보다 더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슬슬 캠을 끄고 게임이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캠을 끄고 집중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내의 집꽁무늬를 천천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잘생기지 지금 너 친구 조심해 그건 내가 아니었어 막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라도 여기서는 절대 쫓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볼거는 킬링포인트 우리 미아 머릿길밖에 없어요 나였음 꼈다 다행이다 주인공은 현실반영이 아니어서 난 나중에 게임에서 저런게 현실로 나오면 무서워 난 못 지나갈까봐 에스즈 해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에스에 네더 도에 한최 에 어 으 4 이러죠 여기 있으면 없던 가족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 인형 한번만 만져주면 우리 미아가 또다시 미아가 돼요 우리 미아 만난지 3년 만에 만나서 3분 만나고 또 미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 쉬워요. 일단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줘요 그러면 된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아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시간이 다 된거에요 그러면 이 문을 연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미아가 개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4발로 걸어와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부부싸움 시작하는데요 우리 자기 방역적이야 우리 미아가 역시 부부싸움은 칼로 베기라고 칼로 찍습니다 처앙 처앙 존나 쌉 처앙 해주시면은 이제 제 손에 구멍이 뚫리는데요 실패한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달려가요.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 따뜻하게 안아줘 어어 이렇게 부부싸움을 조금 해주다 보면은 어차피아 나 철분 충분해 저의 철분 섭취를 도와주려고 그리고 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비켜서 덜 맞으면 우리 아내가 잠시 이상해집니다 다하 꺄 여기부터 걸어가시면 우리 아내가 금방 살아납니다 이렇게요 아내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아내는 저를 칼로 베기 때문에 저는 도끼로 상대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싸움 우리 아내를 이른지 3년 다시 내 손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아유 아유 도움 싹도움 주먹으로 나이스 이렇게 이게 아내의 오션이 커요 생각보다 아내가 이렇게 팔로 휘두르려고 할 때 봐보세요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뒤로 빠지시면 됩니다 때리다가 아내가 때리려고 하면 긴무빙 치면서 때리면은 우리 아내가 때리지를 못해요 마무리다 이렇게 게임 엔딩이 펼쳐지는 줄 알았지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세상에 반은 여자랬어 새로운 아내를 찾으러 오케이 그럼 이제 새로운 아내 후보 원 조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로인 이 시로인의 말을 듣고서 다락방으로 이동하면 되죠 벨라테아님 부하 그러면 이제 없어져있는 아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도끼만 들고서 예 이 앞으로 쭉 가시면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왔던 길로 돌아가서 아까 마스터키 얻었었죠 어 우리가 여기에 못 여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를 마스터키로 열 수가 있습니다 짜란 마스터키 예 이걸로 이제 이 문을 따주시고 열어주시고 어 퓨즈를 먹어주신 다음에 이제 아까 티비 봤던 방으로 우리 아내는 무시해주시고 티비 봤던 방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이 쭉 꽂을 수가 있는 어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꽂아주시면 됐습니다 이제 다락방으로 갈 수 있는 모든게 됐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내는 좀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어 사랑해 드라이버 어흐 어흐 이것이 바로 손빡 플레이 아흐 내 맨손은 자기꺼에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날 수 없죠 전기톱을 들고 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선물을 저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막으면 돼요 막으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사랑해 드라이버 빨리 빼주고 폰으로 막아요 나이스 이렇게 완벽히 막아주시면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흐 아 우리 자기 웃는 모습도 이뻐 어흐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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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은 굳이 주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어흐 우리 츤데레 아빠가 조금이나 주워줄 거기 때문에 어 굳이 제가 팔을 줄 필요 없고 이 스위치가 퓨지를 꽂았기 때문에 작동이 되죠 어흐 땡큐 오른쪽 뒤에 물량 먹어주시고 왼쪽에 권총총알 먹어주시면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아내가 이제 이러면 낚시에 성공해요 어 제가 올라오는 줄 알고 내려오지만 저는 그때 없는거죠 옆에서 대기 탔다가 우리 아내 내려오자마자 토끼질 토끼질 어 나이스 한번 토끼질 토끼질 도망가 어 이런식으로 그리고 아내의 머리에 사랑의 총알을 담아서 총알의 사랑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쏴주시면 됩니다 음 저의 아내 정도 되면 총알집 맞는다고 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또 아내기 때문에 살살 쏩니다 총을 그럼 아프지가 않죠 어 쉿 눈 감아 다들 어우 너무 살살 쐈어 살살 쏜걸 넘어서 맞추질 못했어 땡큐 전에 생방볼 때 바하 7 전전생방 바하 레벨레이션 힐 전전생방 바하 2 리메이트 아니 야 그정돈 너가 많이 안보는거잖아 잠시만 거의 거의 타이밍이 중간중간 두세달씩 되어있는데 저기요 니마 너무 안오신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든 머리에 맞춰서 마지막 마무리 아 좋습니다 역시 사랑을 담으면은 뭐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아내 너무 좋아서 기절했죠 지금 우리 아빠를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아빠는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오십니다 캠 왜 껐냐고요 아 뭔가 공약은 내가 뭔가 리액션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캠을 껐어요 캠 집중하라고 춥빵 아 차상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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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해 날 재워줬어 날 끌고가 역시 우리 아내의 아빠 나 시원하라고 또 물로 끌고가죠 윙향님 어서오세요 좋습니다 여태까지가 바이오하자드 세븐 투처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본래 게임 시작입니다 자 캠 끄면 푸리님 잘생겼다 해서 캠 키는 중 아 아 아 형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게 무서울 건 없어요 되게 자상한 가족상입니다 보시면 저를 또 먹여주는 상냥함 고맙다 이 새끼야 봐봐요 내가 안 먹으니까 걱정하잖아 온몸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철분 또 부족할까봐 어우 아빠 어우 맛있어요 어 철분 섭취도 시켜주고 아니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빠 잠시만 아들놈 팔은 왜 자르냐고요 뭐 거슬렸나 보죠 예 자기 시야에 들어왔는데 팔의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가 9월 27일에 나온다는데 9월 27일에 나온다는데 방송하시겠죠 나오면 당연히 하죠 라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 와 요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일단 몸을 양옆으로 흔들어 지금 나처럼 샥 넘어진 다음에 좋아요 되게 허술하게 묶어나요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쭉 간 다음에 이 문을 미리 열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꺾으시면 아빠가 있을거네요 우리 아빠 우빙으로 피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쭉 앉아주시고 열쇠 먹고 이렇게 쭉 한번 더 공격했죠 이러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공격을 총 두번 나오게 해야지만 성공이고요 빨리 문 닫고 앞으로 가고 문 열고 그 다음에 문 닫고 걸어가요 좋아요 문 열고 신경탄 분리제 두개 합쳐주고 나이스 우리 아빠 올겁니다 들어가고요 완벽하죠 아 아까 전기톱 팔 잘리지 않았냐고요 아 요기는요 팔이랑 다리가 잘려도요 그 성수 한번만 딱 물 한번만 뿌려주면 붙어요 호치캐치로 딱딱딱 해주고 테이프를 한번 감싸면 붙기때문에 어 요기 지금 감염된 사람들 다 끌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템 이거 먹어주시고요 용액 먹어주시고 화액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허브 먹어주시고 밖에 나가주시고 예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터는거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저 앞에 안에 동전 하나 있습니다 이 동전 이제부터 제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총야도 아유 총야도 내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오죠 이 때 전화를 그냥 받으러 가시면 돼요 템파밍을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시로인 다시 캔 끊다 이제 예 와 환경적이야 약간 좀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비는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좀 편하게 생각하면 신체가 약간 좀비보다 더해 재생도 하니까 어쨌든 나가서 맨쪽 가서 이거 문을 한번 건드려만 주고 다시 바로 백을 해야 합니다 이걸 건드리고 가야지 바로 우리 경찰 아저씨가 바로 와요 짜란 우리 아이언맨 어 컴퓨터야 융현님 일개월 푸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역시 아이언맨 영웅이라는 말에 지금 흔들리고 칼이 내어주죠 괜찮아요 아저씨의 건축은 곧 제Pe 될 거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 주머니칼에 속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총은 이제 곧 제껍니다 이 주머니칼로 여기를 열어주시면은 보스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셔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깅 우리 아이언맨 몇자리 찾아왔다 놀라지 마세요 3, 2, 1, 0, 땡 총 떨굴좋? 나이스 파밍 한대, 두대 때려주고 총 먹고 왼쪽 가서 여기 락핀 먹고 문 열고 구분량 먹은 다음에 이제 돌아갑시다 조금 기다려주고 우리 아빠가 이쪽 뒤로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여기 있는 거 빨리 락핀으로 열어준 다음에 자동차 열쇠 먹고 딱 타주면요 무면허 운전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아빠의 바람직한 가정교육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해주죠 그때 뒤에서 칼질을 받아라 그리고 때려준 다음에 권총으로 아빠의 머리털에 비어있는 부분을 때려주시면 아빠를 보호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머리카락을 쏘시면 머리카락이 총알을 방어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으로 쏘면 우리 아빠는 무력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빠가 나오는 곳에서 멀리 가면요 아빠가 나한테 오기 전에 차가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터지면은 우리 아빠가 나를 공격하는 이벤트 씬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 피가 풀피인 상태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꿈 네 머리에 한 방? 팡! 팡! 갑자기 벌레 하나 나온 적 없는 제 방에서 바퀴벌레 나와서 놀라서 잡고 있는데 일단 이거 돌려주시고 이거 밀어주시고 한 소 먹으시면 됩니다 게임의 영향인가요? 아니 그냥 님 집이 더러워서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거 먹어주시고 아까 문 한번 클릭했던 곳까지 가시면 돼요 바퀴벌레는 진짜 무서울만 하겠다 최태크 님은 공포 게임을 보실 필요 없겠네요 지금 공포 게임 하고 계시네 현실에서 VR인가? 이거 장착해주고 예 무한탄약으로 안 합니다 저번에 했던 공략은 무한탄약이나 전기톱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이번엔 특전무기 하나도 안 쓰고 동전 먹고 화약 먹고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전을 세 개를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전갈 열쇠 먹을 수 있고요 전갈 열쇠 먹으면요 뒤에 있는 문에 꽂아야 되는데 바로 아빠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 아빠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우사인 볼트에요 거의 오른쪽에 있는 상자에서 락핀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가서 오른쪽으로 네 발 괴물 나올 건데요 오른쪽 벽에 붙다가 왼쪽을 한번 이렇게 쫙 봐주시면 네 발 괴물이 뒤로 빠지면서 그 타이밍에 내려가시면 한 대 남아질 수 있습니다 네 연습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길 따라서 쭉 가주시고요 아빠는 죽지 않아요 아빠는 죽지 않아요 진짜 괴물입니다 진짜로 앞에 있는 권총총을 먹어주시고요 왼쪽 손바닥에 있는 거와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끝에 있는 거를 열어주시면은 이거 열리는 시간동안 이 권총탄약 먹어주시고 여기 있는 열쇠 먹어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괴물을 열심히 밀쳐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야하 권총탄약 먹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문 열어주신 다음에 진행 캠 잠시 껐습니다 하다가 좀 전에 껐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네 발에 머리 조준하고 쏴주세요 광화권총탄약으로 쏘면 한발 광화권총탄약이 아닌 걸로 쏘면 두발에 죽습니다 머리를 맞을 경우에요 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화약이랑 해서 합쳐져가지고 광화권총 만들어준 다음에 이야 저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앞에 샷건 묶음은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용액 하나 먹어주시고 상장 부신 다음에 탄약 먹어주시고 문 열고 위로 올라갑시다 오른쪽 문 열어봤자 노랑 용액 밖에 없기 때문에 먹을 필요 없고요 왼쪽 여기 가면 아빠랑 2차전을 뜨게 됩니다 아빠랑 2차전 맞장 어렵지 않아요 아빠랑 2차전을 아빠가 밀겁니다 저를 어허 낙겁 좋아요 뒤로 조금만 빠지다가 뒤돌아봐서 어 대 푸시를 아빠 너무 가까이 오면 좀 더 뒤로 빠져주시고요 머리를 내발 써야 됩니다 세방 세방 좋아요 칼로 열심히 아빠의 여드름을 터뜨려주세요 우리 아버님 여드름이 많이 나셨네 좋습니다 이렇게 긁어주시면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서 저도 긁어주려고 저 흉식한 걸 끄네요 그럼 나도 질 수 없다 저도 전기톱으로 긁어주기 위해서 도움 이제 무빙팀에서 머리를 해방 내방 쳐지면 여드름이 터집니다 좋아요 이렇게 아빠의 아버님의 등을 긁어주시고요 한번 두번 한번 한발더 한발더 어이 피하고 아휴 피왔어 한번더 긁어주시면 으앗 아 원래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지금 딜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 안 죽은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전기톱으로 나머지 등을 긁어주셔도 우리 아버님은 매우 만족하면서 갑니다 좋아요 이렇게 앉으면서 무빙 조금 쳐주시고 아휴 이렇게 긁어주시면 나이크 아 우리 아버님 좋아서 갔다 마지막 긁어주시면 좋아서 터지십니다 어우 시원해 우리 아빠 너무 시원해 아주 뿅갔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전기톱으로 저 시장 쓰러져야지 문이 열려요 저 시장 쓰러져야지 문이 열려요 어 문을 붙일 수가 아 빨리 쓰러져 아 나이스 역시 역시 여자친구 아내 아내 아빠한테 저정도는 해줘야지 어 그 다음에 이 전기톱으로 이거를 푸셔주시면은 이 전기톱은 더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지고 아 햇반 색으로 뚝딱이지 그냥 나 이 게임 할 때마다 햇반 데펴먹었어요 그냥 간장게장 앞에 있는 곳에서 샷건 탄약 있습니다 먹어주시고요 이게 템이 고정된 템들이 있고요 랜덤인 템들이 있답니다 어 저거는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셔서 왼쪽으로 꺾어서 이쪽에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먹었던 락핀 있잖아요 이 락핀을 왜 먹었냐 요기에 있는 상자에 쓰려고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샷건 탄약만 먹어주고 왜냐면 상자가 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간에 권촌 탄약 먹어주신 다음에 어 뭐야 뭐야 샷건 탄약이 안 먹어줬어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으로 나가시면 제가 왔던 곳이죠 여기가 올라갑시다 이제 개새끼 대가리 3개가 필요합니다 방금 하나 먹었고요 이제 두 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개가 있어야지만 이 빌어먹을 문이 열립니다 이 집 식구들은 어떻게 집 밖을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어 나갈 때마다 이 지랄을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두 개의 키도 먹으려면 일단 여기서 왼쪽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 다음 왼쪽 가서 여기 책 사이에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전갈 열쇠 왜냐면 여기 지금 빈칸이 지금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갈 열쇠에서 먹는 템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봐봐요 샷건 이 총 때문에 어 이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꽁 필요하고 권총 탄약 쓰레기 죽음약 쓰레기 샷건 탄약만 먹고 나갑시다 가짜 실패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 열고 이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왼쪽 여기 시계 아까 먹었던 시계추 있잖아요 이거를 넣어주시면 땡 땡 좋습니다 머리를 줍니다 이 머리를 먹으시면 세 개의 머리를 다 먹은 거죠 이러면 이제 드디어 밖을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차고로 나갔나 보다 이제 여기 개 대가리 세 개를 꽂아주시면은 드디어 문 열립니다 끼이 좋아요 드디어 엄마 잡으러 가야 합니다 이 오른쪽 뒤에 아까 샷건과 이 수리 키트가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샷건을 쓸 수가 있어요 테루베러스입니다 이쪽 들어와서 이제 여기 아이템 넣을 건데 칼 넣을 겁니다 칼 넣을 거고 정갈 열쇠 넣을 거고요 나머지 안 넣어도 되고요 이게 좋아 샷건 이렇게 하면 샷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화염탄 만들어주신 다음에 샷건을 내가 쓰기 좋은 곳으로 옮긴 다음에 화염탄 먹고 유탄 발사기 먹은 다음에 나갑시다 그리고 나가면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아 뭐가 진짜 샷건이랑 바꾸면 내가 알기로 네발 샷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하면 더블배럴 나옵니다 근데 샷건은 더블배럴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 샷건을 갖고 와서 거기에 넣고 바꾸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샷건 종류가 두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얻는 법도 두 개고 그래서 혈청을 얻는 게 지금 목표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낡은 지 어딘가에서 숨겨놨다고 하니까 그걸 찾으면 미아를 고치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혈청을 구해서 미아랑 지금 전화하고 있는 이 조 이 친구한테 혈청을 넣어서 난 다음에 밖에 탈출하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권총탄약 먹어주시고요 엄마 잡으러 갑시다 예 엄마 잡는 법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아빠 지금 잡은 상태고요 정확히 말하면 아빠를 3번 중에 2번 잡은 상태입니다 아직 마지막 잡 마지막으로는 아빠를 못 잡았고요 엄마를 잡는 방법은 일단 여기로 들어와서 왼쪽에 고치 연료 먹어주신 다음에 여기로 쑤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알을 쌍불알을 다 깰 수가 있습니다 아 뚜알기 눈이 잘 자요 아 좀비 주먹으로 때리는 편 일단 잠시만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미아 있는데요 미아는 쳐다도 보지 말고 바로 지나가세요 조금 밀당을 해줘야 돼 그 편은 벌써 했어요 일단 문 열어주면 이게 엄마 나오는데요 어 이게 이쪽 문으로 나와야지 반대편 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반대편 문으로 나가면요 이쪽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루트가 꼬이기 때문에 어 저쪽 문부터 열고 이쪽 문으로 나가야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야 오른쪽에 있는 파밍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왼쪽 문 열면 이제 왼쪽에 또 엄마 나오는데 그 엄마도 무시하고 바로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조각상에 거미를 꽂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림자만 대충 돌려서 맞추시면은 음 이쪽에 밥도둑 길이 나와요 우리 밥도둑 길 들어가기 전에 잠시 오른쪽 먼저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가주시고요 저 앞에 가방 가방 먹어주시고 오른쪽에 템이 많거든요 템들을 다 쓸어주세요 용액도 먹어주시고 허브 화염탄 먹어주시고 여기 가차입니다 제발 샷건 오케이 주님 어 나 여기 지나갈 때마다 침 고와 침 고여 밥도둑 밥도둑 단백질 너무 좋아 이 뒤에 고체엘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자도 가차예요 과연 아 나이스 산탄총 아 이게 샷건 총알이 많이 나와요 엄마 컷 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아 이게 권총이 많이 나올수록 어 엄마 잡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여기 크랭크 먹어주시고요 굿굿굿 응급량 만들고 갑시다 올라가고 여기에 크랭크 돌려주세요 왼쪽에 개문 나타나는데 쟤는 그냥 무시하세요 예 스피드런 동략의 장점은 애들을 개무시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화염탄 만들려받아 오른쪽에 바로 쏴 그러면 이 거미가 막고있는 이템들도 먹을수있고요 엄마 보시하고 바로 문 닫아주세요 벌레들은 쫓아오는데 엄마는 못쫓아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크랭크로 돌리는데 벌레가 때릴건데 어 좀 줘요 줄거 줘 어 줄거 준 다음에 크랭크로 이렇게 한대 더 맞아도 돼요 전 괜찮아요 이런걸로 화내만듭니다 이정도쯤은 맞아줄수있다는 반대한 마음 꺼져 반대한 마음으로 어 반대한 마음으로 해야돼요 게임을 그 다음에 화염 먹고 까마귀 열쇠 먹은 다음에 뒤로 빠지시면 됩니다 어 저 벌레새끼 너무하나 어 너 나와 너 어디 살아 그 다음에 이쪽 문 열어주시고 이제 엄마 쉽게 잡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네 까마귀 열쇠로 올라가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깎고 이 가족은요 저를 미는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저는 또 빠질겁니다 안 돼 내 몸무게 내 몸무게의 힘 엄마 컷하는 방법 쉬워요 팡 하방 기다렸다가 팡입니다 팡 하방 뭐야 아이씨 잘못 아이씨 아이씨 맞고 그럴 수 있죠 팡 마지막 머리 팡 짜주시면 끝입니다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까마귀 열쇠 그 다음에 까마귀 열쇠 장전해주시고 요 앞에 있는 거를 열어서 설청 만드는 방법을 요기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게 보는데 열리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빠르게 저기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오면은 됩니다 저 문을 꼭 두드려야되요 저 엄마가 특히 불을 좋아합니다 저 엄마가 특히 불을 좋아합니다 어머님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어서 자 이거 눌러주시면은 설청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야지만 전화를 받아주세요 방금 니 엄마와 짜증나는 벌레새끼들이 처리했어 이러죠? 거의 마비 방 문을 두드려야지 어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저기 문이 막혀있는데 저거를 체크해야 하고 와야돼요 확인해보라고 하지만 저게 랜턴이 있어야 문이 열리는데 랜턴은 우리 엄마가 갖고있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 우리 엄마 하니까 이상하다 어 저기 어머님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엄마의 숨통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마를 따라가야돼요 그리고 엄마를 쉽게 잡을 수 있냐 없냐는 어떤걸로 결정이 되냐면 이제 엄마 잡기 전에 템을 주는데 거기서 샷건 탄약을 얼마나 많이 주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됩니다 그치 이제 주인공 놀라지도 않지 그냥 지나가는 개새끼처럼 보이겠지 네 발로 걷는거 보면 여기서 제발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삼천총 더블 여기서 허브 다 만들어주고 여기서 구급상자 만들어준 다음에 아 좋아요 너무 많아 가채 성공 좋습니다 네 여기서 권총 한번 먹어주시고요 갑시다 발사한 다음에 막아 한대 막아야돼요 한대 막고 샷건 쏘고 가나들 권총 타냐 얘가 갈 때까지 쏘세요 그리고 장전하고 그리고 샷건도 장전하고 위에 있을겁니다 위에 이렇게 있으면요 권총으로 쏜 다음에 얘가 내려올 때 화염 지지면요 왼쪽 여기 저기도 문이 열리거든요 저기가 원래 거미가 막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유인하는거에요 일부러 화염탈 한발은 이제 마지막 한발은 여기 쓰면 돼요 엄마를 유인해준 다음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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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준 다음에 템 먹어주고 좋아요 엄마 싸주고 저 엄마 가랭이 사이에 알같은거 있죠 저게 약점입니다 저기 열심히 샷건 총알을 박아주시면 금방 좋아서 가세요 하늘나라 금방 가기 때문에 장전해주시고 템을 화염탈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또 저기 계시죠 화염탈 장전하신 다음에 뿌려주시고 권총 장전하고 우리 엄마 한번 때리면 좋아서 내려올겁니다 화염탈 쏴주시고 맘스토치 맘스토치 자나들 건축탄 그냥 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막기 누르는거는요 모션캔슬하는거에요 장전이 빠릅니다 장전캔슬이에요 한발 두발 장전 이렇게 하면 캔슬이 됩니다 이제 엄마가 알 날때가 됐는데 저긴데요 저기 알 났나 보다 엄마 알 낳기 전에 엄마를 때려줘야지만 알을 그만 어 그만 낳아요 제발 죽어 어 벌써 죽었다 나이스 엄마가 죽으면 빠르게 파밍합시다 샷건 탄약이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엄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엄마 컷컷컷 나이스 알이 체력 회복 기능이 있는게 아니라요 알을 낳으면 아까 그 벌레새끼들이 저를 쫓아옵니다 아 너무 거슬려요 진짜 그게 앞에서 그 모기새끼가 계속 모기새끼 같은 어 커다란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어후 정말 화나요 진짜로 그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위잉 소리나면 개빡치잖아요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 정도로 거슬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을 다 낳기 전에 엄마를 때리면 어 알을 낳다가 그만 낳아요 다 낳지만 않으면 어 알이 안나오기 때문에 예 빨리 찾는게 중요합니다 사뿌리 중요하게 템타 먹어줬으면 갑시다 오른쪽 가면 저기가 문이 열려있죠 일단 구상 만들고 저기 왼쪽 제발 샷건 오케이 괜찮아 파약으로 강화된 타냥 만든 다음에 예 돌아가시면 돼요 아 돌아가시면 어 돌아가면 아 돌아가면 맞지요 돌아가면 돼요 트레일러로 아니다 트레일러 아니다 트레일러가 아니라 그 2층 까마귀방으로 다 이제 아까 엄마가 들고있었던 랜턴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잠겨져있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랜턴을 걸어야지만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 정말 쉬워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위에 락핀이 있습니다 이거 먹어주시고요 프로댕님 푸바 아니요 템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어 그니까 달라지는 곳이 있고 똑같은 곳이 있어요 약간 상자 같은 게 랜덤이 많고요 정해져 있는 템들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뭐가 뭔지 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아는데 뭐가 같이 하고 뭐가 정해져 있는지 아는데 지금 이렇게 가말해 달라고 하면 그건 못하겠네 일단 팔을 빼주고요 주인공 손 그걸로 코치캐치로 찍어서 봉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문 열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까꿍 대가리를 그냥 쏴주시면 됩니다 오씨 뭐야 안 죽었어? 오케 안 죽었누 저게 이제 2B라고 일단 얘네들 나오는 애를 다 무시해주시고 길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나왔던 게 그대로 한마리도 안 죽여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나갈 때까지 다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아우씨 뭐야 어떻게 때렸어 아 원래 끌어들여서 피해도 되는데 샷건 탄약이 많으니까 쏴도 됩니다 이게 샷건 탄약이 많이 나왔나 안 나왔나로 좀 갈리는데 건충 탄약이 많이 나왔으면 끌어들여서 피해서 가고요 샷건 탄약이 많이 나왔으면 그냥 쏴서 갑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 저 전화는 안 받아도 되는 전화예요 이 게임이 전화를 받아야지만 진행되는 전화가 있고요 전화를 안 받아도 진행이 되는 전화가 있는데 방금 전화도 안 받아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전화도 전화만 이렇게 올리고 빠질 거 뭐야 전화 왜 안 올려 전화만 올리고 빠질 겁니다 그 이유가 왜냐 예 스토리 진행이 되니까 안 받아도 저 전화는 정확히 뭐냐면요 예 루카스가 아까 형이 있죠 그 형이 전화를 대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해부실로 와라 뭐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래서 해부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꼬자님 잘자요 오른쪽 내가 아까 길 뚫어놨던 곳 들어가면 좀 더 빨라요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간 다음에 이 할머니 무시하고 아 할머니 총으로 쏴도 안 죽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화염탄도 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아 안됩니다 아예 공격이 그리고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가꿍 제발 제발 한방에 맞죠 여러분들 고인물의 에임 단 한발로 죽였습니다 어 두발은 궁포탄이었어요 전 처음부터 권총으로 쏠려 했던 거죠 샷건은 궁포탄이었어 다가오지 말라는 그럼 물론 한방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는 게 꿀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봉인해서 풀리면서 저한테 와요 그러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는 이유는 여기서 에프 연타를 누르면은 바로 열리기 때문이죠 왜냐면 되게 아슬아슬 지져라 와 생각보다 가까워서 쐈습니다 원래는 안 싸도 돼요 아 밑에 템 먹고 뭐할래 밑에 템 먹고 왼쪽 가셔서 여기 한마리 더 나와요 세가리를 무시하고 가세요 살려줬다 강해져서 돌아와라 못 맞춘 게 아닙니다 보내준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 대가리를 쏴준 다음에 안전하게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문 열고 왼쪽 여기에 아까 먹었던 열쇠를 삽입해주면 문이 열리고요 차권탄 많으면 편해요 피해갈 애를 안 피해가도 돼서 버튼 누르시면 비밀의 사다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지금 우리는 레드키랑 블루키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레드키였나? 블루키였나? 어쨌든 뭐 중요합니까? 이거 열심히 돌려서 도끼드는 아저씨의 그림자를 맞춰주시면 맞춰주시면 좀만 좀만 좋아요 이렇게 블루키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블루키 먹어주시고 뒤로 가주시고 이제 레드키 먹으러 갑시다 가는 길에는 괴물 안 나타나니까 걱정 마시고 가셔도 돼요 반대편 가서 문 열어주시고 오른쪽 문 열고 템프 15 권총탄이야 가방 쓰시고 이 사이에 랩핀 먹어주시고 여기를 10시 15분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림이 울리면서 비밀의 문이 나타납니다 아 이런거 뭔가 부러워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시면은 아 아림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말이 사라졌어요? 나 혼자 말해 템 먹어주시고요 여기에 화약이 있고 화약이랑 해서 키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샷건 어 샷건 총알 샷건 키래 그리고 왔던 길 가시면 됩니다 죽여주시고요 길을 잘못 왔네요 원래 일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일로 안 와도 되는데 좀 돌아왔네 이 게임은 일단 포탈은 모르겠어요 저도 포탈을 연구해본 적이 없는 게임이어서 일단 여기서 머리 한 발 쏴주시고 어 좋았어 한발 죽을 거 한발이 더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완벽해 완벽하네 그 다음에 여기에 키를 내가 얻었던 키를 두개를 꽂아주시면 우리 루카스와 다이다이 뜰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가서 여기 앉아주시면은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BJ 루카스 방송 루카스의 별풍선 리액션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즐겨찾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꼭 있는데요 밀린 웹툰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음 오늘은 목요일 연애혁명 나오는 날 no Ethan no Ethan that ain't special this this right here is special you see Ethan not everybody wants to turn back the fuck what what Evelyn I'm just trying to show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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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verybody wants to go back to how things were he's a stupid bitch he doesn't understand that I don't want to go back to how things were before my father found y'all not everybody wants to turn back the clock so so Ethan Ethan you can uh you can um crawl around underneath that filthy rotten house all you all looking for them ingredients but you ain't gonna find a god damn thing Ethan you'll make that serum ooh baby you're gonna have to come through me you hear come on Ethan what do you say fuck fuck 좋아요 쭉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거 폭탄이고요 이거 문 열어서 이거 해주시고 마네끼고 고추 싸주신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 싸주시면 뭐야 싸주시면 완벽합니다 문 열언 다음에 여기 밑에 폭탄이 있고요 이 위에 아 여기 안 있는데 자꾸 통과 먹어주시고 여기 있는 화약 어 어디 갔지 폭탄 하나 템 먹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건 폭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붙어서 폭탄 사주시고 이거 나머지는 앉아서 가시면 되고요 요 배당 상자는 폭탄 입니다 쏴봤자 터치입니다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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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 it's in 515 년 n0 쇠5,,,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έρ forsk 네 이럴경우에는 めて 그냥 18 했쌅 네 이럴 경우에는 그냥 18 때릴 수 없으니까 욕이라도 받고 한국인의 인성 뒤끝전은 한국인의 인성 한번 보여주면 루카스도 꼼짝 못해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문 알아서 열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쭉 가시면 저기 보이지 않는 폭탄이 있어요 이 폭탄만 잘 피해서 여기 여기 폭탄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괴물은 그냥 무시하시고 앞에 4발 2마리 나타납니다 1발이 머리 쏘고 먹고 얘는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쑤 뭐야 이 새끼 왜 때려 나한테 타임 쌉돌 침착하게 침착하게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어 나이스 어 침착하지 이게 바로 고인물의 스킬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 이런 의외의 상이 왔을 때 얼마나 침착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저처럼요 아니 저 친구한테 2대 맞으면 죽어요 최고 난이도여서 저 친구가 약간 드래곤토네이도 같은 느낌으로 돌면서 뛰어오는 애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개아파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보충제 먹어주시고요 보충제는 신경탄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엄청 중요한 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템 먹어주시고 이거 분리제 공간 부족하네요 이걸로 이제 신경탄 아까 보충제랑 해서 만들겁니다 그리고 화약 어...는 안되겠다 권총 총알이 없네요 총알이 만들고 원래는 총알이랑 화약이랑 조합하면 강아지의 권총탄약을 얻을 수 있는데 총알이 없네 여기 돼지 2마리 나타나거든요 얘네 2마리 잡는 법은 정말 정말 쉽습니다 보고 따라가세요 아까 신경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쏴준 다음에 탕 탕 탕 그 다음에 자꾸 탕 탕 탕 아 뭐야 한 대 맞았어 장전하고 한 대 안 맞아서 바로 죽일 줄 모르겠네 한 대 또 맞추고 잠깐 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돼지 새끼 2마리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어때요? 아주 쉽죠? 쌍둥이 풀이 나와 너 신고야 너 누구야? 쌍둥이 풀이 등장 너 누구야? 야 저렇게 잘생긴 돼지가 어딨어 여기 보시면 버튼 쌍둥이 아니 쌍둥이 돼지도 아니죠 일단 여기 템 다 넣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템을 안 넣으면 안 들여서 보내줘요 이거 루카스가 겁쟁이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는 항상 똑같아요 1,4,0,8 항상 이겁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여기 1,4,0,8 에 치면 안 돼요 무조건 여기를 갖다 초 먹고 언제 나왔누 왼쪽 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제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지금은 할 게 없습니다 여기 클리어 조건은 말 그대로 케이크에 불을 붙이는 건데 지금 뭐 소우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불은 두 번 세 번째 켜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불 붙이고 좋습니다 이 불 붙인 걸로 저기 줄을 태워주신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고요 아 저번 난이도에서 다르게 하는데 비번이 달라서요 일단 잠시만요 이거 다섯 번 밑으로 루저입니다 다 다섯 번이에요 똑같이 밑으로 아 그게 비밀번호가 나이도 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처음에 비밀번호 어 이거 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쳐야지 이런 다음에 가면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난 1,4,0,8 아니까 1,4,0,8 쳐야지 하고 한번 쳤지 그런 다음에 저기가 지금 비번 바뀌어있어요 다른 비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밸브 꽂아주시고 밸브를 꽂았기 때문에 이제 물이 안 나오겠죠 어 감금 플레이를 좋아한다고 여기서 탈출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킹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금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펜트들이어도 빠르게 꽂아준 다음에 탈출을 하셔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터집니다 그럼 이제 선물 오죠 이 선물은 저는 받은 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저는 친구한테 생일선물받으면 그걸 이제 또 친구로 친구 생일때 주는 어 그리고 이런 여유로움까지 선물 받은걸 다시 돌려주는거지 어 내 생일때 폭탄을 받았으면 또 친구 생일때 폭탄을 주는거죠 이렇게 역시 받은 만큼 돌려주는 자상한 구린 원래 위험한게 좋은거야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먹을 것들 이거 먹어야되고 갖고와야되고 크랭크 갖고와야되고 배밀스 필요없고 킹능탄 화염탄 어 나머지는 필요없네요 좋아요 드디어 재료를 다 모았죠 지금 갑시다 지금 특전장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 두마리만 쏘면 되요 나머지는 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거 알아두면 아주 편하죠 일단 총알 낭비할 필요가 없지 네 무한탄창은 기억이 안나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 홍보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봐보세요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내가 무한탄약 쓴지가 2년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근데 뒤에서 맞고 죽어라 뒤에서 한대도 안맞았는데 앞에서 맞고 그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한두간 한두간씩 자르면요 한대도 안맞을 순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다보면 한번쯤 실수가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 이거야 이 대가리 빠샤 안죽었네 무시하세요 그냥 다잡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저처럼 해도 높이격이 되긴 되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조건이 좀 많아요 그러려면 운도 따라줘야돼 약간 이 게임 공략하면서 제일 짜증났던게 잠시만요 햄 화염탄을 많이 만들어 놨다 여기 어 이 게임하면서 짜증났던게 분리자로 화염탄을 하나 더 해가지고 더 만들자 어 왜냐면 이게 원래 때릴 것도 안 때리고 그래요 어 이게 그니까 원래 막 보통 10번 지나가면 7번은 안 때리는 곳인데 갑자기 3번은 때리고 그래요 그게 너무 하나요 진짜로 어 난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10번 중에 3번은 때린다니까 이 새끼가 사춘기인가봐 괴물들이 사춘기인가봐 괴물들이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는 시선도 주지 마세요 조만 구합시다 어 에너지 이 에너지 에너지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왜냐면 조를 구해야지 얘가 혈청을 만들어요 지금 밀당하는거지 조를 구함으로써 조한테 혈청을 줄것처럼 낚시를 한번 해준 다음에 혈청을 받고 이 혈청은 우리 아내한테만 쏴주는거죠 이제 여기서 아빠와 다이다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아빠전 아빠 싶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바로 머리에 쏴주신 다음에 샷건 두발 그 다음에 막아준 다음에 권총으로 눈까를 터뜨려줘야돼요 뒤에 있는 샛 먹으러갑시다 이제 좋아요 장전하고 여기 팔에 쏴준 다음에 뒤로 피해주면 안맞아요 장전해주고 이쪽에 있는 눈까를 터뜨려줘야돼요 이 아빠를 죽이는 법은요 몸에 쏴봤자 의미가 아유 떨어지면 안되는데 어 도움 침착해 침착해 부르냐 이럴수록 침착해야돼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죽어 와 이 쏜 다음에 누나를 이 아빠한테 안죽는 법은 정말 쉬워요 아빠의 머리를 쳐다보지 않고 아빠의 꼬리 부분으로 오른쪽으로 같이 돌아주면 됩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팔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뿌셔놨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가 뿌셔놨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 밖에 남아있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 여긴 정말 쉬워요 그냥 이렇게 꼬리 방향으로 돌면서 어 아빠가 밑에 있을 때는 위에 있는 눈깔들을 뿌셔주시고요 아빠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때는 이 배떼기의 눈깔들이 있어요 저기 보이죠 지금 눈깔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아빠는 절대 죽지 않아요 이게 화염탄이 범위공격이기 때문에 눈깔을 전체한테 좀 들이들어갑니다 좋아요 터졌죠 지금 거의 여드름 터뜨려 주듯이 상냥하게 아버지 왕건이에요 우리 아버님 사춘기 오셨네 좋았어 좋까대기에 아버님 잘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이런게 좀 짜증나긴 하죠 한 번 더 올라갈때동안 아 안보여 제발 올라가 제발 올라가주세요 아 여기 밑에 배떼 뒤에 있어 배떼 뒤에 올라간다 아니구야 아니였어 올라간다 여깄다 제발 어어 쌉 죄송 아 나이스 이렇게 다 터트리면요 아빠가 갑자기 미꾸라지마냥 어 물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땜에 다 장전을 해놓은 다음에 풀콤보로 죽이면 됩니다 파란 새우님 뭐야 멈췄어 아 됐다 배가리 쏜 다음에 샷건 탁 뭐야 샷건 안썼어 이래도 죽긴 죽어요 근데 한 대 맞고 나이스 아 모르고 권총으로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아빠 컷 컷 컷 나이스 사실 저기까지 잡으면 다 잡은거여서 끝난게 아닙니다 아직 뭐라고 줘 너의 혈청을 아빠한테 쓰라고 알았어 너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어 줘 이러면서 조의 혈청을 우리 아빠한테 박아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어떡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밀당만 조금 해주다가 조의를 치료해준 것처럼 하다가 바로 미야 맞아 너가 어리석었어 멍청한 척 너가 그렇다면 알았어 미야 따라와 저 친구의 의지를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게 너 운명이야 나 지금 눈물 흘리는 중 너무 마음 아파 괜찮아 미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엔딩 본기점입니다 제가 지금 한게 해피엔딩 조가 배드엔딩 루트예요 미야가 안으니까 좋지 해피엔딩이 나니까 에피엔딩 에피엔딩 맞아 자기야 내가 아까 도끼로 찍은거는 잊어줘 쌤쌤 치자 나이스 기억 안난대요 내가 이걸 바라고 머리에 권총을 쐈쌌지 다행이야 자기야 자기를 구해서 난 처음부터 걱정했어 자기를 난 자기밖에 없는거 알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애단이는 짜파게티가 됩니다 안돼 아아야될라 mommy this way 아... 아... 자기야 어딨어!! 총은 죽고 가!! 자기야! 에단! 자기야! 자기 가방 어딨어 자기야 갈땐 가더라도 총은 주무가 안돼 안돼 총이치는 말하고 가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 에단은 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미아는 총이 없이 진행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아파트에서 공포감을 더 느낀다는 분들도 계세요 미아파트에서 총이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생겼보다 공포스럽거든요 PAW님 어서오세요 돌을 구해줘 이 파트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나 기억이 안나요 나도 2년전이어서 조를 구하면 조가 플레이를 했던건가? 일단 배드 엔딩이었다는건 기억이 나는데 저도 디테일한건 기억이 안납니다 제 유튜브를 봐보세요 아마 조편도 있을겁니다 타로하이 여기 여기 이제 환영 나오거든요 이게 과거에요 데자뷰 같은 과거 기억들이 조금씩 나는거지 지금 오늘 갑자기 공약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공약하는데도 이유가 필요해? 내가 막 공약하는 날도 아 오늘은 갑작스럽게 바이오하자드 제가 오늘 먹었던 사과가 막 이러면서 공약 이유를 말해야합니까 그냥 하는거지 먹고살기위해 저게 팩트다 내 유튜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제 유튜브가 완전히 공약채널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약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복도 따라서 축가하세요 엔딩은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중간중간 디테일함이 기억이 안나서 저게 이제 이비에요 이블린 이블린 맞나 이름이? 웃을 때 못생긴 친구죠 웃을 때 못생긴 친구죠 크힝헝헝헝헝헝헝헝헝헝하 혀핳흐흐흫흐흐흫흐흐흫 잠시만 여러분들 살아있으신 분들 손 한 번씩만 들어보세요 지금 뭐지? 시청자 많은데? 왜 다 죽은 것 같지? 손 아 많이 살아계시는군요 네 애가 좀 철이 없습니다 일단 오른쪽 가서 아 맞네요 맞네요 고맙습니다 아 재밌게 보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 들어주시고 고마워요 이 짜파게티 무시해주시고 퓨즈 먹고 치세요 참아 불이나 참아 참아 지금 네가 맞장 뜨면 쳐 어 좋아요 그 다음 왼쪽 문 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거 포탄이랑 허브 먹고 나갑시다 그 다음 왼쪽 퓨즈 꼽고 뭐야 왜 안 열려 그 다음에 계단 따라서 3층까지 올라가겠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고 오른쪽 간 다음에 오른쪽 간 다음에 앞으로 직진 에단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 비디오 테이프를 꽂아주시면은 완벽 왓 그럼 이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됐던 과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터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파트죠 맞아 당신 잘못이야 아니 당신이 죽어 내가 미래에서 보고 왔어 삼천만큼 사랑해 좋았어 조직 샘플 이제 너한테 볼 일은 끝났어 아 힙합댄스와 현대무용이 왜 그러냐면 내가 며칠 전에 3시간 반 동안 저스트댄스 벌칙을 받아가지고 그때 써둔게 아직 안 지워졌나봐요 와 나 1킬로 빠짐 나 물 마시고 밥 먹었는데 1킬로 계속 빠져져 있어 와 진짜 내가 살 빠진 것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17초에 끝납니다 전화 15 16 17 찌잇 완벽해 섹시해 불이 나 존색 존색 샘 먹고 얘 무시하세요 엘베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가면서 초기화 이게 문을 들어가면요 여기서는요 괴물이 사라집니다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괴물을 엘리베이터 못하게 쫓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일단 해볼게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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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 제발 나이스 어 어 욕같다 이게 저 괴물을 쫓아낸 다음에 바로 지하층을 누르면 어 바로 내려가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아우 맞을 것 같아서 막았습니다 가끔 제가 좀 빨리 때릴 것 같을 때는 뒤돌아봐서 막으면 돼요 얘는 무시하고요 앞에 폭탄 먹고 요게 애들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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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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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뚱땡이 어우 달리기 없냐고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제 모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길지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이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얇죠 저는 내 별명이 멸치국수였어 그 다음에 이거 넣고 찍 음 엄마 화나지 않았어 이비야 음 엄마가 화나진 않았는데 칼로 몇 대만 맞자 그리고 이렇게 한바퀴 돌고 나가면요 요기 클리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15초입니다 전해번에 11 12 13 14 15 띠 아 존나 섹시해 풀이다 좋았어요 방금으로 남성 팬이 늘었다 나가면 두 마리 있을 건데요 두 마리를 뺑그르르르르르 이렇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문 닫아주시고 양쪽 문 다 닫아주시고 네 이쪽에 있는 곳을 부셔준 다음에 폭탄 폭탄 먹고 이 사이에 용액이 있어요 이 사이에 또 허브 총알 나이스 그러면 응급약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갑시다 문 열고 앞에 한 마리 뒤져라 팡 무시하고 오른쪽 두 마리 좋았어요 제발 제발 나이스 침착하게 폭발이 예술이지 나이스 엘레베이터 타고 엘레베이터 타고 이제 저 친구가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살아있는 애가 한 마리는 있을 겁니다 기어올거에요 아마 벌레새끼만 그렇게 해요 저런애들은 모독에 총으로 지져주면은 완벽 좋아요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요 원래 공포게임의 엘레베이터는 처음에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올라가주시고 바로 왼쪽 꺾어서 들어갔다가 왼쪽 갔다가 문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괴물 나타납니다 한 대 막아주시고요 팍 나이스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문 열고 오른쪽 위로 완벽합니다 그 다음 왼쪽 아까 봤던 3층까지 부족하는 것 약간 프레임이 좀 많이 끊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많이 불편해요 나는 괜찮은데 녹화를 해서 그런지 종종 끊기거든요 괜찮은데요? 규모 X2 아lvoda 자신을 믿ó 좀 믿고 그 지 ping all night még 아직 이빈 아주 Covid 융합 겅지 그릇 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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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벨린, 스톱! 스톱! RIGHT NOW! 도착해! 도착해! 아, 이거 녹화도 좀 알아봐야겠다. 여태껏 다시 보기로 다운만 받아보니까 녹화 세팅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자. 근데 다시 보기로 다운로드 받으면 화질이 좀 후지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몰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파! 안돼! 난 남자가 좋아, 이비야! 여기 영상은 귀찮게 넘길게요. 영상이 별거 없어요. 진짜 너무 시간만 끄는 영상이어서 제가 물로 떨어지는 바다로 떨어지는 게 끝입니다. 그대로 날아가서. 음, 엄마, 아빠 없어? 영원히? 포에벌? 좋습니다. 패드립 오지게 박아주고, 이제 저 이비, 이비를 패기 위해서는 이비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고치려면요. 이제 4층을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저도 이 게임 말고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게임에선 쓸 수밖에 없더라고. 그 다음에 왼쪽 가서. 여기 있는 상자 스패너. 이걸 먹어주는 이유는.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안들어갔죠? 아이, 뭘. 패드립이에요. 전 패드립을 쓴 적이 없습니다. 타이밍 속. 이 게임할 때 빼고. F 누르고, 스패너 껴주시면은, 돌릴 수가 있어요. 내려가고, 뭐야. 껬눈.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귀염둥이 등장. 우리 귀염둥이 저 절대 안 때리거든요. 걱정 마시고 앞으로, 어, 돌진 하세요. 그럼 없어집니다. 방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저기서 퓨즈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빠져서. 얘도 들어가면 리셋. 이게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최고 난이도는, 애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런 걸로 리셋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층 올라가야 되죠. 오른쪽에 돼지 있습니다. 돼지 공격 한번 피해주시고. 공격 피할 때, 어, 끝날 때쯤 들어가서. 초기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서로 닉네임 언급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 그. 채팅창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채팅창이 안 좋은 말을 쓰면, 제 잘생긴 얼굴에 피해가 갑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폭탄 막아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폭탄. 뭐. 우리 엄마가 나보고 자신감 가져야 된다 했어. 사람은. 뭐. 들어가서. 구격하고. 왼쪽 것도 풀고. 제발. 제발. 기노메타. 주님. 주님. 안 돼. 어. 어허. 빨리. 제발 로다가. 제발. RC whua. 나이스 나이스라이스 나이스라이스. hal. 아. . 아 너무 침착했어요. 당연하듯이. 이게 사람은요 공략을 하려면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처럼요 누군가한테 기대면 안 돼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제 실력으로 제 피지컬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방금처럼요 이제 S2층 지하 2층 내려갑시다 아 현대무용으로 패기 때문이죠 왼쪽에 있는 구급약 먹어주신 다음에 이 친구 막아 완벽해요 그 다음에 앞에 네발 친구 폭탄으로 폭발은 예술이지 팡 좋습니다 네 왼쪽 문 열고 인코스로 달려야 돼요 두 마리를 무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앞에 한 마리 제발 제발 금방 뚫리게 나이스 자 위에 돼지새끼 안돼 제발 어 어 응급량 나이스 어 어 욕같다 욕같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기야 자기야 나왔어 자기야 제발 총총 이툰 어 오 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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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쪼이, 에벌린아. 그녀는 이것을 만들었다. 그녀는 무엇일까? 그녀는 무엇을 도와준다? 그녀는 그녀의 선물을 흘렀다. 그녀는 그것을 말한다. 그녀는 그녀의 탱크를 구매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이 아저씨의 모든 신체부위가 재생되지만 머리카락만큼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 아, 할님! 77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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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머리카락이 왜 안 자라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팔다리는 잘라도 부활하면서 머리도 터진게 나오면서 머리카락은 왜 재생되지 않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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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작은 멤버들 고맙습니다. 넌 내 엄마가 아니잖아. 아니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를 찾나? 어우 미아, 미아 왜? 아 이쁘다고요? 다시 못생기셔요. 지금 이제 세월 전통으로 만드는 중. 와 우리 자기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미아로 둡니다. 갑시다. 망할련 패러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잡았고, 아빠도 잡았고, 망할련 컷하면 이 게임 엔딩이에요. 내려가고, 뭐야? 왜 안 넘어가죠? 아 대머리되기 전에 감염되었더라면, 원상복귀로 돌아가는거네 그러면. 어우 올라가고. 여기서 지금 무기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못보시죠. 짤랑짤랑 프린님 리액션 하세요. 난 힘들고 안할게. 엠블리로. 아, 파란새우님. 마노 후원 고맙습니다. 풀홀인? 아, 파란새우님 고마워요. 탄약. 탄약 먹고. 됐다. 구시고. 건축탄약. 저건 뭐 필요없고. 아, 저게 고체율로만 먹고. 하염산을 못만드네. 신경탄 저걸로 해도 안되고. 분리제 먹을까? 분리제를 먹자. 분리제를 먹고. 해서. 화염산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네, 요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마리 나타나죠? 두 마리 무시할게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 머리만. 팡! 싸주시고요. 엘리베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뒤에서. 이 친구들이 잘 못때리게 한 번만. 딱. 싸준 다음에 들어가서. 문 누르면. 버튼 누르면 끝. 완벽합니다. 와, 백십발. 말도 안된다. 번총통할. 건욕탄약이 너무 많다니까. 이거 폭탄 두개. 푸셔주시고. 갑시다. 앞에 네 마리 친구 나오는데. 한 마리이면 충분합니다. 멋있게. 아직 한 마리 남았다. 팡! 음, 실수. 팡! 음. 암튼 죽었어? 저의 완벽한 에임으로. 암튼 죽었어요. 저의 완벽한 에임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아니요. 공략신청은 트게터에도 있습니다. 제 트게터에도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가서. 이 돌을. 얍! 받아라! 얍! 스테이크! 아, 볼링 굴리듯이 굴려주시면은. 타입! 음. 암튼 죽었어. 내가 봤어. 장전하고. 이 폭탄. 부셔주시고. 저거 이거 폭탄이거든요. 이거 부시면 안돼요. 상자. 보충제 먹고. 여기가서 먼저. 이블린이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월드제트 신맵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럼 해야지. 하고. 고충제 먹고. 강화 먹고. 뒤에 샷건 탄약 있어요. 샷건 탄약 먹고. 고충 탄약 먹고. 이제 이블린 죽일 수 있는 약 만들었죠? 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사 시간이다. 자. 좋습니다. 신경탄 만들어준 다음에 샷건. 아홉발. 타염탄으로 미리 세팅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강력구 공장 왼쪽에서 먹고. 앞에 있는. 상자 부셔야죠. 상자 부시고. 탄탄용 탄. 어. 탄약 먹고. 그렇게 갑시다. 열두 발이면 충분해요. 마지막 곱입니다. 여기만 깨면은. 더 이상 날 죽일 건 없어요. 여기만 깨면. 우린 노데스로 깰 수 있어요. 뭐야 왜 안들어가죠.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 두 마리를 무시하면. 가끔은 절 때리고 가끔은 안 때리는데. 때리네요. 개새끼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 머리를 쏴 주시고요. 쭈욱 가면서. 이 친구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해서 탕탕. 야오. 쉣. 눈 감아 다들. 다들 눈 감아. 얘는 맞춰야 돼. 나이스. 침착하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친구. 맞춰주고. 이 친구는 무시해도 되고요. 앞에 두 마리만 정확히 머리 맞추면 됩니다. 창. 착.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우리 돼지를. 열심히 비벼. 비벼 비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하면서 비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좋아요 비벼졌죠. 앞에 폭탄이 세 개 있습니다. 사다리 올라가는 방향에. 그렇기 때문에 하염탄으로 세 개를 없애주거나 최소한 두 개를 없애준 다음에. 좋습니다. 신경탄으로 두 마리 뭉쳐 있을 때. 지금이니? 따주면 얘네들이 잠시 병신이 돼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이 바보가 됐을 때. 어 뭐야. 위에 하나 남아있죠. 뿌시고. 뭐야 왜 하나 더 남아있어. 어 씨. 뿌시고. 신경탄 한 번 더 쏘고 올라가세요 이제. 뭐야 왜 두 개나 남아있어. 처음이야 이런 거. 뭐야. 타임 타임. 작전 타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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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시고. 신경탄. 한발 더. 뭐야. 내 화염탄 어디갔누. 왜 나 화염탄. 내 화염탄 왜. 세 개 중에 한 개도 못 부셨어. 원래 두 개는 부시는데.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역시. 고인물의 침착함이. 빛을 발휘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에 여러분들 엄청난 반전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반전이. 문 열고. 좋아요. 이거 환영이죠. 빨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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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오픈 도어. 예. 그렇게 개고생하고. 우리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와. 저렇게 다정했을 때도 있었지. 아. 추억이다. 아. 잘못 왔죠. 아. 우리 아내가 여기. 여기서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었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웃겨. 아. 이거 녹화. 이씨. 녹화 왜 이러지. 어우. 아. 유투브에 올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근데. 아. 조금 조금 프레임 끊길 때가 있는데. 막. 엄청 불편하진 않으려나.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희희흫흫흫 희흫흫 희흫흫흫 솔직히 또 하긴 힘들거든 음 너 싫어하는 주사 맞자 여기서 잘 막아야되요 기다렸다가 막기 요기서만 안죽으면 됩니다 요기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요기서 막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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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안돼! 어! 어! 잠시만요! 어! 어! 응급니냐 응급니냐 구급니냐 나가!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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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허허허허허허! 지저란 이비잇! 이게 어른의 힘이다! 이러면 사실 이비는 같이 있었던 할머니인게 첫번째 삽반전이죠 처음에 할머니를 쏘려고 했던 여러분들은 진 보스를 정말 정확하게 찾아낸거에요 저 한대 더 맞았으면 죽었어요 덤벼라 뒤에 총알 먹고 짜식아 나 건초 130발 있는 남자야 얘는요 그냥 대충 쏴주시면 알아서 죽습니다 대충 몇발만 이렇게 얼굴 대고 그냥 몇대 톡톡톡 치면 뭐야 총알 아직 남아있어요 다 안먹었나봐요 이렇게 쏴주시면은 이게 지금 깬거에요 맞은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끌려 나갑니다 이 친구 생명이 약간 바퀴벌레급이어서 끝까지 발악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밟아주시면 되요 좋았어 덤벼라 일단 이 시간동안 꿀팁 총을 쏘지마세요 이때 총 쏘면 총알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그냥 존버 타대요 내가 존버를 타다보면 이 친구가 나를 끌어 올려줄겁니다 이렇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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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잡아 끌어 올려주오 아이캔 플라이 좋아요 이런식으로 올라가면은 얘가 두대 더 때릴겁니다 한대 두대 너무 끊긴다 진짜 탕 탕 탕 탕 탕 탈주시면 끝 어 마지막에 프레임 진짜 미치네 그리고 저게 그거 있어요 어 어 너 여기다 킬해 어 연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사를 하시면은 끝났습니다 죽어도 쏘세요 빡치니까 날 이렇게 만든 날 개고생시킨 다시는 AAA형을 건들지마라 예에 이렇게 노데스 노다이 노데스 노다이 똑같은거죠 예 노데스 노세이브 레이전트 이블세븐 최고나이돌을 깼습니다 여러분들 와아아아 그리고 엄청난 반전은 예 이거 녹화영상이구요 예 제가 플레이하는척 한거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오늘 녹화를 찍은겁니다 예 캠을 튀고 녹화한게 아니라 캠만 덮은거구요 어 그렇기때문에 사실 그거 연기였어요 저기 저 저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더빙 입힌겁니다 네 이게 제가 최고나이도를 원트에 깨려고 오늘 한 100번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한 3일동안 진짜 한 60시간동안 이 게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녹화본만 지금 한 80기가가 넘어요 근데 녹화가 잘못됐더라고 난 녹화 되고 알았어 근데 또 내가 계속 안죽고 깰지않은 없어서 사실 그냥 이 녹화번호를 써야될거 같아요 또 또 도전하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거 같대 빨리 다른게임 하는게 낫지 어 이 게임 계속 잡고 가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네 저도 이거 개고생해서 간신히 노데스 노세이브를 했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진짜 아 사만의 후원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계속 도전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텐션 높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60시간 동안 어떻게 이 텐션으로 말을 해 어 그니까 빨리 집중해서 떼려고 캠 끄고 마이크 끄고 집중해서 영상만 하고 캠만 입힌 겁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반전이 이거였어요 찡긋 아하하 근데 이제 약간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그냥 처음에 처음부터 더빙을 입힌다고 말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약간 여러분들에게 스릴감을 좀 주고 싶어서 그래야 좀 더 몰입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냥 말을 안하고 찍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을 하려고 아 근데 이거 지금 녹화가 너무 짜증난다 진짜 녹화 왜 이렇게 됐지? 아 열반네 아 이거는 처음이에요 HW는 최고 난이도는 처음이야 그것도 그냥 무기로 깬 거는 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티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공략 영상들은 여러분들 예 다음 공략 영상 자기가 보고 싶은 공략 영상은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임들을 댓글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게임이 아니어도 좋아요 다이어트든 뭐든 뭐 춤이든 남성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든 뭐 어쨌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공략을 댓글에 써주세요 그러면 대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략해주는 포켓몬 푸린이가 공략을 해서 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안녕 푸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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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